학부모의 거친 폭언과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 그런데 교사들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고소장입니다 태어나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 선생님은 지금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아동학대 가해자가 됐을까요? 지난주 전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년을 맞았습니다 새 교실에서 새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사귀고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선 교사들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운이 나쁘면 언제라도 이 교실에서 쫓겨날 수 있고 더 운이 나쁘면 수사기관에 불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직은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니라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오죽하면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교사 한 분이 어렵게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2월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뒤꿈치를 들어 걷게 했다는 것 사실은 학기 초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풀밭을 걸을 땐 이런 시가 나와요 이제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새싹을 안 밟으려고 앞꿈치나 뒤꿈치를 걷게 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교실에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는 급식소 갈 때 잠깐 줄 설 때 서너 걸음 앞꿈치로 서너 걸었고 국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아이들이 해보게 했던 것뿐이라고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놀라운 건 아이가 2년 전 가르쳤던 학생이라는 것 아이와 고작 36일간 있었는데 지금 2년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작은 칠판에 붙인 호랑이 캐릭터였습니다 칠판에 붙어있는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가 있어요 저학년 특성상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캐릭터를 한쪽에 붙여놓고 마침 그 한쪽에 빨간색 노란색이 저기 붙어있어서 축구 심판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저기 애들한테 영어 안다 하시고 레드카드, 옐로우 카드 하면 애들도 따라 웃었고 공책 안 가더라도 친구들 레드카드네 하면서인지 이름표 같은 것을 올렸어요 학기 초 생활 지도를 위해 호랑이 캐릭터 옆에 이름표를 붙였다는 선생님 2021년 4월 그날은 현수가 물병을 계속 구기며 수업을 방해했고 선생님은 호랑이 캐릭터 옆에 현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남겨서 지도를 하고 보냈는데 얼마 안 있어 현수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현수 엄마는 곧장 교무실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교장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교무실으로 오셨어요 교감 선생님 만나고 갔는데 그 어머님이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분실 청소를 시키는 건 새벌이다 이렇게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교감 선생님이 이것은 교육의 일환에도 있는 거다 수업의 일환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가셨어요 교감에게 항의한 후 현수 엄마는 다시 교실로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실 문 열자마자 다짜가짜로 우리 아이 자리가 어디예요? 고래고래 지르고 자리에 앉더니 제가 잘 알지도 못했던 색연필 다른 아이가 떨어뜨렸는데 실수로 밟았는데 그걸 담임이 사과시켰다고 그 이야기도 했고 또 받아쓰기를 왜 하냐 받아쓰기를 왜 해가지고 아이를 창피를 주냐 그런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다음날부터 현수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단결석 이틀째 걱정이 된 선생님은 현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화 도중 정신을 잃었다는 선생님 구급차가 출동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적 충격으로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실고 가고 내 혈관 막혀버리고 해가지고 2주 정도 학교를 못 나왔죠 제가 없는 동안에는 또 아이를 또 학교를 보냈대요 제가 이제 2주 동안 병원 생활 끝나고 학교로 딱 오니까 더 이상 저한테 아예 못 맡긴다고 또 2시간 만에 퇴리고 가버리고 이후에는 교장이 직접 나서서 학부모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담임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부모는 관계기관에 담임과 학교에 관한 각종 민원을 20건 이상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담임은 교체됐고 선생님은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선생님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 아니면 언제 제가 경찰서를 가봤겠어요 그런데 차를 어디다 주차 있는가 몰라가지고 경찰 불러서 일일이 차 타고 경찰 타고 제 차도 추운 날 찾아다도 타는 거 머릿속으로 잠이 안 올 때 그동안 겪은 일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 학부모와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어머니 되시죠?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하셨으니까요 신고를 한 거죠 아이는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고 어디가 아픈가요? 네 아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지금 2년 가까이 다니고 있고 학부모 측이 보내온 아이의 진단서입니다 이 일로 현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단서에 대해 교사 측 변호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4월 21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단서가 발행된 날은 10월이에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과연 4월달 그 행위와 10월달에 발행된 진단서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의문이고 아무래도 어린 학생이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같이 들어가서 진단받을 확률이 높고 현수 엄마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2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이면 만으로 몇 살이야 해요? 만 7세겠죠 그렇죠 네 그럼 레드가 의미하는 축구 게임에서도 레드는 나오시잖아요 네네 다른 색깔도 많잖아요 음 그럼 색깔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머니? 색깔도 문제고 이거는 졸업도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카드만 줬어요 선생님이 남겨서 애들을 청소를 시켰죠 호랑이 캐릭터로 촉발된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가 보기에는 당신 죄가 있어 근데 당신 오래 교사 생활도 했고 하니까 이번 한 번은 내가 재판에 안 넘기고 그냥 넘어가게 해줄게 라는 처분이에요 근데 기소유예가 되면 결국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재판 넘겼으면 나는 무죄다 라고 다툴 수 있는데 그런 기회까지 박탈해버리고 결국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버린 것 이렇게 되자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그해 1500만 원 이상 급여가 깎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이 학부모가 또 학교 안전공지에다가 또 치료비 구상권을 또 청구해가지고 2년 동안은 이 아이를 치료했던 그 치료비를 1000만 원어치를 청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 안전공지에서는 해당되는 것만 추리다 보니까 330이 나왔다 기소유예를 나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은 학교 안전공지에서 주지만 결정이 나게 되면 선생님이 지불을 해야 된다 급기야 학부모는 까치발로 아이를 걷게 했다는 건으로 선생님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호랑이 캐릭터로 시작된 사건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는 선생님 생각도 못했죠 아니 예쁜 호랑이 캐릭터가 나를 이렇게 말 그대로 이름표 갖다 붙여서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진짜 이게 올바른 판단인가 아동학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 보신 아동학대 사건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생활지도를 하면서 옐로 카드를 든 호랑이 캐릭터 옆에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을 뿐인데 이게 학대로 인정된 겁니다 교사가 다른 범죄도 아니고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았다면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중징계를 받고 교사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 호랑이 캐릭터가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해숙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1차 수사기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한 근거가 궁금해서 전수합동의결서, 의사진단서, 교육청 자료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어요 합동의견서는 뭔가요? 경찰이 판단 근거로 제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회의 내용입니다 레드카드 그림 옆에 아동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낙인감을 부여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정서학대 판단함 정서학대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정서학대로 판단함이라고 나오는데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도 이게 공개가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런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저희에게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교사의 혐의를 인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담당 검사 역시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견이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문하는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의리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걸 전달받은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보인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뒤집냐 이런 입장이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회피하는 형국입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선생님과 같이 억울한 케이스가 계속 계속 생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 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내 아동학대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이걸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원가정에 개입을 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를 해주고 교육 상담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게 아동복지법의 목표니까 근데 그게 가정외 아동학대 학교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을 해버리면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엉뚱한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실제 2010년부터 5년 동안 6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교사 수가 2016년부터 급증해 최근 5년 사이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환단체에서는 가이드북까지 제작해 아동학대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통보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담았습니다 물론 교육활동이나 수업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교사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방법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이렇게 고소하는 형태가 많이 지금 유포되고 일선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게 아동학대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운이 나쁘면이라는 생각을 해요 혼혁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용하는 어휘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연결을 짓기도 하고 아이 특정인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휴대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반 전체에 나를 특정해서 나에게 수치심을 주면 안 된다 학생에게 이게 정서적인 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다는 교사들 실제 목공톱으로 위협하는 학생에 대처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뭐라고 반응할까 친구야 근데 처음부터 이거 물어보려고 했을 때 친구야 이건 아니야 많이 화났구나 화도 났구나 이제 알겠어? 뭔 말 들어보자 저 친구를 잡는 순간 신체가 구속이기 때문에 학대가 되잖아요 또 슬픈 거는 나갈 때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고 나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이미 저 친구도 아는 거예요 일단 찍혀서 다행이다 증거가 수집이 되었구나 교사의 과실이 많이 없는 게 확인이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부터 든다는 거 자체가 교사로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대로 있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데 듣든 말든 뭐 핸드폰으로 하든 말든 선생님한테 욕을 하든 말든 그냥 녹음이 틀어놓은 것처럼 수업하고 교실을 나가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사건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수업 중이었어요 저희 학교 폭력 신고가 된 가해자 학부모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 학생들이 있는 다수가 있는 저희 단에 와서 난동을 피우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너는 교사 자격이 없다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너 가만 안 두겠다 또 아이들한테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애가 누구야 욕설은 당연히 하셨고 2021년 11월 수업 중에 교실로 들이닥쳤다는 학부모 폭언을 퍼붓던 학부모는 교사의 멱살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역사를 잡고 계속 잡은 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복도로 끌어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아이들 앞에서 안 나가려고 했고 그 와중에서 문에 부딪혀서는 다쳤던 것 같아요 이 일로 허리를 다친 선생님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불리해진 학부모는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에 발단이 되었던 한 달 전에 저희 반 아이를 때렸던 사건 있잖아요 그때 당연히 그 가해 학생이 저희 반 아이를 때렸기 때문에 다 같이 불러서 이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 아동학태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를 폭력적인 아이로 낙인 찍었다 선생님은 넉 달 동안 구청으로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다 선생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선생님 그 사람이 그게 정서적 학대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떤 게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해야 되지?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그 아이가 뛰어노는 거를 몰래 몰래 사진 찍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다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잘 놀 수 있냐 별의별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아동학대에 대해 무혐의가 인정됐지만 학부모와의 소송전으로 선생님은 2년째 휴직 중입니다 그 사이 선생님에게는 깊은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받아서 인정을 아무것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 보호해 주지 않느냐 나는 그냥 여기 소속된 교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죄인가? 근데 여기 소속된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나? 학교도 교육청도 선생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선생님을 더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하는 동안 교사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보내온 제보 가운데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수소문 끝에 어렵게 교사의 유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해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딸이 죽은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은정 선생님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른 넘어 뒤늦게 교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를 단번에 통과해 어머니를 기쁘게 했던 딸이었습니다 바르고 법대로만 살던 딸이었기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너무 신고를 받았는 거라 안 그렇겠습니까? 병에 있는 아이가 그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런 게 사실은 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지 그렇죠 억울하게 죽어간 딸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딸이 생전에 쓰던 방으로 안내하는 아버지 여기 자기가 쓰던 여기 밑에 그기고 적지 않은 나이의 교사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지 1년 반 예전에 공부하던 책인 것 같은데 아무 일 없이 잘 다닌 줄로만 알았는데 아버지는 딸이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사건 터지고 내가 알았지 또 자기가 당한 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노력하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 남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기 그런 승리는 아니래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렇다면 김은정 선생님은 어떻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됐을까 당시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의 교감을 만나봤습니다 교감은 학부모가 관계기관에 올린 민원으로 처음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학부모는 전혀 막 선생님 말고는 막 얘 아이디를 안 하려고 하고 계속 저희 쪽으로 전화 걸고 남부 교육청에도 전화를 하고 뭐 국민들이 있는 군이시고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었나요? 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가 걸면은 아동학대로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뭐 변호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 재판, 재판이라고 할까? 그런 것까지도 뭐 준비를 하시고 계신 와중에 그렇게 일이 터져버린 거죠 신고 내용은 여러 건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스테이플러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합니다 포지킷을 준비물로 들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 안 들고 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안 들고 온 친구들에게 빌려주려고 이제 손들으라고 했는데 여러 친구가 이제 손들는데 얘한테 먼저 안 줬는데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욕설 비슷한 걸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듣고서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욕설을 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뭐 뭐 복도 나가 있어라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야단을 쳐서 수치심을 준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는 학부모의 주장 학대 혐의 중에는 반성문에 관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애는 적기 싫다는 의자를 표시했고 뭐 그렇게 우리 애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선생님이 또 남겨가지고 뭐 반성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셨다 교감은 사건이 커지기 전에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사과할 것을 권했지만 선생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감은 사과를 권유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뭐 학부모님이 아동학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병원에 가서 위주 정신과 진단서 끊고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뭐 정찰로 넘어간다 쳐도 어머니께서 진단서 제출하고 이래버리면 뭐 아동학대를 결혼이 나잖아요 당시 학부모는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람은 학부모가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당시 선생님을 신고한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인지 즉시 신고를 하게끔 학교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침을 받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고는 이제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한번 사전 조사를 온다든지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없이 바로 이게 신고가 돼 버리니까 이 제도 자체가 너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담임에서 배제돼 교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결근을 한 사실이 무척이나 의아했다는 동료 교사 때는 1학기 말이었습니다 보통 학기 말이 되면 되게 바빠가지고 더 일찍 출근하시고 그런 경우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선생님이 한 일주일 갑자기 월요일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신고만 들어와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그리고 피해 학생이 바로 분리 조치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알고 나니까 이제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학교에 못 나오시게 된 건지 어쩔 수 없이 써야 했던 휴가 그동안 선생님은 고립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째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헤쳐나갈 에너지도 돈도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 그만 포기하고 쉬고 싶습니다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또 다른 학교로 뭐 어떤 걸 보내든지 뭐 반을 바꿔주든지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일 건데 왜 그 그런 식으로 밖에 뭘 하느냐 그게 반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일 동안 집안에만 있었다는 선생님은 모두가 잠든 새벽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따님 마지막 모습 보신 거예요? 못 보겠대요 빈서도 말은 안 했어요 빈서도 하지 말은 했어요 유사회? 네 빨리 잊지달라고 그녀의 유언대로 가족들은 장례식 없이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뿌렸습니다 학부모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 아시나요? 아십니다 뭐라고 말이었던가요? 뭐 처음에는 울묵울묵하죠 되게 하여튼 뭐 나는 어떻게 뭐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여튼 또 하여튼 울먹고 막 그랬던 그랬던 보고 있는 거지 선생님은 순직 처리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오고 그랬으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쓸쓸이 삶을 마감한 김은정 선생님 정말 이 일이 선생님 혼자 짊어져야 할 멍해였을까요? 김 선생님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되고 아이들과도 바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현실에 몹시 절망했을 겁니다 민원이 시작됐을 때부터 몇 달 동안 잠도 못 자며 고민했다고 마지막 말을 남긴 선생님 이 일을 해결할 에너지도 돈도 없다며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렸는데요 우리가 앞서 봤던 사건들을 보면 김 선생님이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보통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면 재판까지 1, 2년을 시달려야 합니다 어렵게 혐의를 벗는다 해도 아동학대 사건은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올해로 교직 경력 20년 차 최윤정 선생님 손발이 떨려 운전대를 잡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불안을 좀 눌러주는 진정제 같은 건데요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떨려다 먹었어요 제가 죄인으로 검사님을 만날 거는 상상도 못했죠 약을 먹어도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3학년 담임이었던 지난해 7월 선생님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선생님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만 가면 토해요 그래서 내과를 제가 7번을 데리고 갔어요 조퇴를 시켜서 그런데 내과에는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아이 성화정신과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가 좀 약간 산만해가지고 ADHD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하면서 약 안 먹고 이렇게 수업을 해도 제가 더 신경 쓸 테니까 어머니 그렇게 불안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좀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따뜻하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다른 반 친구하고 불화가 좀 있어서 학교 다니는 걸 좀 거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손 잡아주시면서 저희 딸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 든든한 사람, 나 지켜주는 사람 반 아이들 역시 담임인 최선생님을 무척 따랐던 걸로 보입니다 최은정 선생님에 대해 해줄 얘기가 있다며 직접 저희를 찾아온 제자도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덕분에 교사가 됐다는 제자 최선생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2015년 도입시 때 지원 동기부분에도 제가 5학년 선생님 얘기를 썼거든요 이제 5학년 때 선생님을 보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선생님이 돼서 좀 힘든 아이들이나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제자에겐 가방과 옷을 사주며 용기를 준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엄마라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였어가지고. 선생님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고소 내용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총 6건의 고소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선생님이 정우에게 책상을 던졌다는 것. 넘어진 책상을 세우게도 했다는데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희 반 남자아이들 몇 명이 되게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내가 주먹으로 때리는데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정우가 다른 친구를 때리고 있다는 말에 교실로 달려갔다는 선생님. 당시 정우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아이들까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큰 다툼이 있거나 반이 혼란스러울 때 저희가 떼어넣을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그 아이를 혼낼 수도 꾸짖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는 뭔가 소리를 다른 소리를 내서 아이들을 좀 빨리 진정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상을 넘어뜨린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선생님은 일단 아이들을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책상을 넘어뜨렸을 뿐 정우에게 책상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를 직접 만나 고소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4월 12일 날은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아이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했어요. 너무 놀랐죠.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제가 화가 나서 책상을 정확히 기억하는 책상을 찼어요라든지 나머지 5건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선생님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고소 전부터 학부모와 선생님은 학생 지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학부모가 두려워졌다는 선생님. 그런데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저를 좀 보시죠 라고 하시던지 저랑 통화를 하시죠 라고 하셨던지 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해봐서 이렇게 좀 비춰졌거든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현재 학부모는 형사고소와 함께 수천만 원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꼬인 상황을 풀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학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인적같이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지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 인적같이 바라지 않으니까 너무 제가 그냥 조금 어머님이 생각하시니 과했나 보다. 그 말 한 가지라도 그냥 해주라는 거죠 전혀. 이걸 전부 다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아동 상태에서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셔도 다 그냥 취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써서 드릴 것 같아요. 그 검찰에. 검찰에 해주시고. 거꾸로 생각하면 형사고소를 한 사람한테 가서 제가 과했습니다라고 인정하기가 가서 하기가 쉽지가 안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처벌 받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하지만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상대 측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게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지금. 법적 대응은 온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재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사에게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데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이 민원까지를 다 떠안게 가고 하는가. 이 시스템에 대한 질문인 거죠, 사실. 이걸 갖춰주지 않고.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온전히 네 담당이야. 네가 책임져. 그게 곧바로 이제 사법적 논리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거를 형사사건화를 안 시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럼 이 학교 안에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신고가 되게 된다면 한 번은 학교 안에서 아니면 교육청 단위에서 모여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중간에 중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제 경찰이 아닌 다른 외부 자원들한테 와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중재하는 절차만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당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생활지도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판정 기준들이 교육활동에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처랑 같이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가 돼야만이 거기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남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담임선생님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애들이 정말 방치 아닌 방치가 돼가지고 항상 선생님을 그리워했어요. 다른 애들, 그 스물 몇 명의 학생들은 다 피해를 봤다니까요.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피해자겠어요. 그 아이들이 가장 피해자지. 수사에 소송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선생님. 언제쯤 웃으며 아이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전국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아동학대라는 것을 무기로 선생님들을 고소하고 공격했을 경우에 저희가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 이런 것까지 아동학대면 도대체 교사는 뭘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나 싶으셨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학부모의 민원이 형사사건이 되지 않도록 학교나 교육청 내에 중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교사의 생활지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교육부에서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행령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권이 보호돼야 교사가 열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 역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생활지 01.00 период 그 후에다수 학생들의 사회 photon이는 1.009 October 다수 학생들의 시행령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